친구들 안녕? 만나서 반가워요. 아, 이제 봄이 되어서 꽃도 예쁘게 피고 또 나비도 날아다닐 그 말로 생각하면서 주면은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. 아직은 새싹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굉장히 따뜻한 봄날인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있지요? 요새 많이 아픈 사람들, 친구들이 많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렇지만 2022년에는 더 기쁘고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나 나은이 언니나 기쁨 소식들 많이 많이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. 힘든 때일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 또 우리 친구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내 옆에 계시는 부모님, 친구들,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많이 나누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또 호흡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우리가 푸른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또 친구들과 재미있게 잘 지내고 부모님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한 날이 우리에게 계속되도록 더 기도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